바로 요렇게 지금 물에 담가 놓은 게 바로 고구마 고구마 깎기 감자 벗기는 껍질 벗기는 방법으로 이렇게 제가 벗겨 놨는데요. 지금 전분이 빠지라고 물에다 좀 미리 담가 놨어요.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뭐가 좀 들어가야 되냐면 전분 좀 넣을까요? 전분 좀 조금 넣겠습니다. 전분 넣고요. 귀여워. 우리 정혜연 선생님은 만약에 생선을 사왔으면 귀에나 생선이 파딱파딱 뛰면 걔하고 참 대화를 잘해. 어머 오늘 왜 눈을 동그랗게 날 쳐다보니 너. 내비게이션하고도 대화 많이 해요. 그러실 것 같아요. 남편한테 사람 많이 갖고. 뒤에 약간 뭐 넣어요. 찝찝한 말 넣으라고 약간의 소금 넣고 잘 비벼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피자처럼 구울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 모짜렐라 치즈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팬에 달궈지면 그다음에 기름을 쭉 부으시고요. 기름을 좀 넉넉하게 부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휘휘 두르신 다음에 고구마 살짝 얹어 놓을게요. 살살 지금 살살 노릇노릇하게 익는 동안 어떻게 할 거냐. 여기다 이제 모짜렐라 치즈. 모짜렐라 치즈. 모짜렐라 치즈 좀 얹어 볼게요. 그럼 이제 고구마 피자가 되는 거예요? 네. 고구마 피자가 되는 거죠. 모짜렐라 치즈. 아이들 해주면 좋아하겠다. 네. 굉장히. 저의 그냥 단순 생각에 고구마 전분을 기껏 빼가지고 감자 전분을 넣는 이유는 뭡니까? 감자 전분이 조금 더 쫀득쫀득한 그런 맛도 있고요. 네. 뭐 기분 안 좋으시면 안 쓰죠. 아니 아니 아니.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고구마 전분을 기껏 뺐는데 왜 감자 전분을 넣었을까.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눌러만 주세요. 네. 자 눌러만 주세요. 살짝. 노릇노릇고. 아줌마들은 뜨거운 거 잘해요. 네. 왜냐하면 선생님은 요리가 안 되면. 네. 번개 파워. 이거 요리 잘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사이에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네. 네. 오이나 당근이나 우리 샐러드 할 때도 이거 쓰시면 되는데. 네. 우리 만약에 5 Heach la'd 할 때 왜 덜 덜 덜 말아 가지고 안에 막 개맛살 마요네즈 팍팍팍 뭍혀가지고. 이런LAN 눈 틀다가예요. 근데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요? 함怎么样. 네. 이렇게요? 양 важ가야 양 사이드에 관 racks 부분이랑 개 한방양으로. 김한석 씨데로 가든 저한테도 하나의 방향으로. 아주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보이죠. 얇게 채썰었기 때문에 금방 잃을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겠네요 야 이거 진짜 애들이 좋아 우리가 고구먼이랑 썰먹으려면 뻑뻑하잖아요 연세드신 분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 또 해주려면 또 한 번 말씀 보셔야 됩니다 다 누구나 좋아하는 맛이죠